대단히. 중간에 루프 머신이라고 해서 비트박스를 하면서 하는 기계를 가지고 녹음을 계속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랩도 외워야 되고 중간에 패들이라고 해놔요. 이런 것들을 계속 움직이고 그다음에 녹음해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양옆에서 찍돌이 찍순이도 같이 한꺼번에 한 세, 네, 다섯 개 정도를 해야 되는. 네 손가락으로 연기해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고. 패드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만 들어도 피곤하다. 한 번에 두 가지도, 한 번에 두 가지도 한 게 있는데 여섯 가지로. 피곤해지는 루틴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피로, 피로. 이번 작품에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제 저거 말고도 엄청나요. 야, 시간을 진짜 쪼개서 쪼개서 쓰시네요. 진짜 발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가 지금 저릿저릿해요, 지금. 믿음을 타고 거침없이 달려 날 막을 순 없을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하는 루틴하고 비슷해요. 예습 복습 철저히 잘해오는 친구가 공부 잘하잖아요. 내가 이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절대로 부여잡고 놓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패턴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사실은 다니엘과 채 결합하게 되면. 가시는구나, 이제. 아니, 저거 탭댄스 그런 것 같은데? 탭댄스도 해야 돼요? 우레. 춤. 춤. 그렇죠. 다 잘해야 돼요. 과자와. 개그까지. 이렇게 가만히. 봐따. 오, 잘하신다. 잘하신다. 하나, 열,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잘못됐나? 아니, 그런데 조금 CG만도 한데 계속 연습 바꿔서 그냥. 네, 그날그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연장 가서 당황하니까. 당황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